어휴 김아름 컴퓨터 하고 있지? 어휴 그래 앉아서 컴퓨터 어이구 책상 좀 치우지 그랬어 어? 컴퓨터 하려면 책상 좀 치우고 해 응? TV 보면서 일하는 거야? 역시 일할 땐 TV 보면 안 돼 응? 목욕하고 나서 찡찡대고 울기나 하고 응? 어이구 으ㅡㅡ 새생이 얘들 뭐 하는겨 으으으으으으으으 sounds 그거 보라고 엄마 알려주는 거야 저거 나온다고 아 울어가지고 오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? 으으음 으으으 으아 으아 아이고 아이고 뭐하는거야? 아린 아린 요즘에 컴퓨터 공부해요? 아린이가 뭐 네? 아빠 네? 안해요? 요거 왜 한 번만 쓰면 한 번 문이 열면 못쓰게 되는 거예요? 저거는 빡 붙어버리니까요 한 번에 딱 붙어 끝나는 거라서 한 번 엿는 순간 다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이거만 내고 있어? 저걸? 아린이가? 아니 엄마가 저걸 엄마가 열었다고? 네 왜냐면 저 순간 축제를 엄마가 열었다고? 네 왜냐면 안 눌렀을 텐데 아니 애니카 클리어 생일 때 선물 호미 생일 때 선물로 준 요 선물 저건 아니에요 딴 거예요 똑같이 생긴 딴 거예요 응 저건 아빠가 쓰려고 놔둔 거예요 아빠요 아린아 그거 왜 아빠를 줘요 할머니랑 통화 안 할 거예요 할아버지랑? 아린아 이건 아론이 주기로 했잖아 아린이는 태블릿이 있으니까 아빠 바꿔봐 네? 아빠 바꿔봐요? 아니 아빠 지금 아론이 보고 있잖아요 아론이 보여줘요 아린아 아린이 할아버지랑 영상통화 안 할 거예요 앞으로? 안 할 거면 끊어요 안 할 거면 끊고 이제 하지 말아야죠 야 아빠 토끼 아린아 아린이 컴퓨터 해요 안 해요? 안 해? 안 해? 응? 지금 에너지 끼고 막 나왔어 아빠 나중에 전화할게 기적 했어? 안 그랬다니까 여기도 안 했어? 응 아론아 이제 가서 기적이 갈자 아린이 가서 기적이 갈자 아린이 가서 기적이 갈자 난 이렇게 안 지르래요 안 돼요 지금 아론이 울어서 안 치는 거예요 아린이는 아린이 컴퓨터 있잖아요 아린이 책상 있잖아요 바꿀까? 아빠 책상이랑? 아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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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는 하고 있어요? 아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대신 불 들어오잖아요 아빠 건 불 안 들어오는데 응 그거 왜 혹시 그 탭이랑 연결이 안 되나? 뭐가 탭이랑 연결이 안 돼 컴퓨터처럼? 아이패드는? 다 되지 안 되는 게 어딨나 심심한 거 맞잖아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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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이거 책상도 아니에요 그냥 판이에요 판 판 올려놓은 거예요 아린이 여기 앉고 싶죠? 바꾸면 돼요 아린이 여기 와요 아빠는 저기로 갈 테니까 근데 왜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아린이는 아린이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아빠는 책상이 아니라 그냥 거지처럼 판 주사 쓰고 있는데 주사 온 건 아니지만 어 아론 어 아빠가 볼편들고 그러면 안 되지? 안녕 자 이제 씻고 데려가서 이제 기저귀 입혀요 어? 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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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놔 아빠는 땀이 난다 어허 이제 흥미를 잃었어 책상도 치워야 되는데 틈이 있어야 책상을 치우지 응 프라이데이 또 응 엄마 이제 저 사진도 어디서 어이구 이제 가서 기저귀 입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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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